마지막으로 터보수무드를 적용해서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키보드의 T 바로 찾아주죠. 여기도 2단계 아이스올라인 체크 그 다음에 F사를 꺼서 결과를 확인해 봅니다. 확실히 원이 프로블리를 활용하는 게 아무래도 깔끔하게 나오는 것 같긴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은 챔퍼라는 명령을 활용해서 이 방법을 또 응용을 해 볼 건데요. 우리 처음에 했던 어태치가 있었죠. 그래서 어태치를 또 눌러주고 얘를 다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익스트루드 명령을 또 적용을 해 주세요. 자 그럼 아까와 뭐 별반 차이 없죠. 그래서 여기다가 아까 우리는 리트폴로지를 적용을 했는데 이번에는 챔퍼라는 거를 적용합니다. 여기 챔퍼. 챔퍼는 우리 에디트폴리에서 했었잖아요. 그런 거랑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보니까 바로 밑에 그 어마운트 있잖아요. 요것만 이제 적용을 해 주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서리가 전체에 다 들어가 버렸어요. 그렇게 되면은 의미가 없잖아요. 내가 원하는 부분만 이렇게 챔퍼 값을 다 달리 해 줘야 되는데 한꺼번에 들어가면 그렇잖아요. 결과물이. 그래서 일단은 리무브로 눌러서 삭제를 해 주고요. 그러면 얘를 폴리로 컨버트를 해서 내가 원하는 부분에 한해서만 챔퍼를 주는 거죠. 챔퍼 값도 다르게 줘야 되고 그래서 일단은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에디트탑을 폴리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엣지를 먼저 얘부터 잡아 볼게요. 자 여기는 더블클릭을 해도 안 잡히는데 그 이유는 면이 끝나는 곳의 엣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더블클릭을 해도 선택이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번거롭지만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클릭을 해서 작업을 하는 거죠. 근데 되게 많죠. 그래서 이렇게 잡아 버리면 얘가 움직여 버리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걸로 잡아주세요. 셀렉트 오브젝트 셀렉트 오브젝트는 이렇게 잡아도 물체에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키보드에 Alt-Q를 눌러주면 얘만 남고 나머지는 다 하이드가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다시 Alt-Q 누르면 다시 나타나고 그래서 Alt-Q를 눌러서 Alt-Q는 아이솔레이트 기능입니다. 여기 아래쪽에 보면 아이솔레이트 셀렉션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Alt-Q 단축키 그렇게 해서 이 상태에서 이렇게 잡아주는 거죠. 윈도우로 제가 아까 그 좀 전에 프리퍼런스에서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마우스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면은 윈도우 마우스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오면은 크로싱입니다. 이렇게 다 달라요. 선택하는 방법이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윈도우로 잡아주세요. 컨트롤 이렇게 눌러주고 자 그러면은 우리는 요거는 이제 필요 없기 때문에 Alt-키를 눌러서 이렇게 제외를 해줍니다. 여기 밑에도 마찬가지 여기도 네. 그래서 이제 바깥쪽 테두리를 잡고 선택이 된 상태에서 바로 챔퍼를 적용을 해주게 되면 선택된 부분만 챔퍼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세그먼트도 올려주면은 이런 식으로. 그렇죠? 또는 이렇게 해도 되고 아래쪽에 보면 인셋이 있어요. 인셋을 이렇게 체크를 해주면은 좀 더 안정적으로 면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마운트를 올려서 아까 우리 챔퍼를 줬던 방법으로 이렇게 간격을 잘 제어를 해주세요. 자 그러면 모서리가 만들어졌는데 여기가 좀 문제가 있네요. 자 확인 좀 해볼게요. 아 여기가 선택이 덜 됐었네요. 다시 잡아서 다시 올라가면 됩니다.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없이 잘 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또 안쪽을 또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폴리로 또 컨버트를 해도 되는데 그냥 이 상태에서 에듀트 폴리라는 명령을 적용하세요. 네 그러면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이걸 스탭비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명령어가 계속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똑같이 엣지 레벨에 가서 자 해제하고 네 여기를 다시 잡아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잡아야 되나요? 이렇게 잡아야 되겠네요. 그쵸? 네 이쪽도 이렇게 그래서 이제 불필요한 거가 있으면 Alt키를 눌러서 이렇게 해제를 해줍니다. 자 확인하시고 아 여기도 잡혔네요. 그래서 여기가 잡혔으면 이제 챔퍼를 또 적용을 해줍니다. 이렇게 그쵸? 그럼 여기서도 인셋 체크를 해주고 간격을 제어를 해주고요. 여기는 세그먼트를 뭐 굳이 안 올려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것도 끝났고요. 다시 또 에듀터블 폴리를 적용을 합니다. 이거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의 또 장점은 면이 상당히 적죠. 면이 적은 상태에서 챔퍼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런 엣지로 인해서 여기를 구멍을 파야 되는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요 엣지를 지워야 되는데 지우는 명령이 백스페이스였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울 수가 없어요. 이거는 원래부터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울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다가 엣지를 하나를 추가해서 얘를 지우면 돼요. 그러니까 얘를 지울 수 있게끔 뭔가 대체할 만한 또 엣지를 하나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버텍스 레벨에 가서 컷을 눌러주면 되는데 여기 보면 컷이 있어요. 단축키는 R2C거든요. 그래서 요 버텍스와 요 버텍스를 연결을 해줍니다. 이렇게 여기도 얘랑 얘랑 연결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얘를 지울 수가 있거든요. 지워볼게요. 그래서 엣지를 잡고 컨트롤 누르고 백스페이스 지워지죠. 여기도 컨트롤 누르고 백스페이스 안 지워지나요? 이거는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하나를 더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단축키는 R2C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버텍스 레벨에서 이렇게 생성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얘를 선택을 해서 지워볼게요. 지워지죠. 요렇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깔끔하게 챔퍼가 들어갈 수 있게끔 자, 여기도 Alt C를 눌러서 자, 이쪽으로 가도 되죠. 이쪽으로 가도 되고 이렇게 해서 두세 개를 미리 이렇게 넣어줍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여기도 가능하면 직각으로 만들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얘네들을 지우는 거죠. 그래서 컨트롤 누르고 백스페이스 여기도 마찬가지 네, 그러면은 깔끔하게 정리가 됐죠. 그래서 챔퍼를 줬을 때 영향이 끼치지 않을 정도의 엣지를 만들어 주면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를 또 다 잡아야 되겠죠. 윈도우로 잡고 네, 그리고 여기 가운데는 해제를 해야 되니까 뭐 Left라든지 아니면 Top위에 와서 이렇게 Alt키 눌러서 크로싱으로 이렇게 해제를 하세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가 이렇게 잡히고요. 그걸 잘 모르겠다 그러면 아까처럼 이렇게 윈도우로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엣지들을 다 잡고 마찬가지로 여기에다가 또 챔퍼를 적용을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는 좀 작아야 되니까 어마운트를 좀 작게 주고 세그먼트는 두 개 그리고 인셋 네, 여기는 하나 줄게요. 이렇게도 작게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가 명령이 계속 이제 많아지다 보면은 아무래도 여기 리소스를 또 많이 잡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서 Collapse All 이라는 명령으로 얘네들을 다 이렇게 병합을 해주세요. 네, 그러면은 Yes 해주면은 이렇게 하나의 엔드설블 폴리로 바뀌게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대로 끝나는 거예요. 여기다가 터브 스무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주게 되면은 다 깨지게 되죠. 얘는 이 자체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F4를 꺼서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요. 이 자체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네, 여기가 좀 모서리가 조금 부족하게 나오긴 했는데 자, 이런 거는요. 어떻게 또 처리를 하냐면요. 전체를 다 잡아줍니다. 이렇게 여기 그 엘리먼트라든지 아니면 폴리곤 단위에서 이렇게 전체를 잡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은 오토스무드라는 명령이 있어요. 그래서 클리어 All을 눌러서 일단 다 오토스무드 그립을 그룹을 다 없애주고요. 다시 오토스무드를 눌러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아 예, 좀 비슷하게 나오긴 했는데 여기가 좀 많이 꺾인 것 같죠? 그러면 값을 좀 더 세게 올려볼게요. 여기를 그러면 90도 90도 정도 줘서 오토스무드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90도 주니까 모서리가 둥글게 잘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90도까지 올려주다 보면은 옆에 있는 면들이 이렇게 깨지는 현상에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런거는 또 어떻게 해결하냐면은 컨트롤 키를 눌러서 평면맵을 평면면을 이렇게 선택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를 오토스무드에서 제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 1을 다시 클릭을 한다거나 아니면 클릭 올 그렇게 해주면은 오토스무딩에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식으로 다시 한번 F4를 눌러주면은 다시 깨끗하게 완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최소한의 면을 가지고 이렇게 부드럽게 처리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 Alt, Q를 눌러서 나머지를 불러와주고요. 자, 이렇게 봤을 때 그러면은 아무래도 깔끔한거는 얘죠. 그렇죠? 근데 형태적으로 봤을 때는 얘가 또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러면은 이거는 지워주고 네, 그럼 이걸로 계속해서 작업을 하고요. 자, 다시 F3을 눌러서 이렇게 다시 돌아옵니다. 자, 이거는 지워줄게요. 지워주고 자, 얘네들을 이쪽으로 가져와서 작업을 그냥 하겠습니다. 이어서 여기도 같이 가져와야 되겠네요. 이렇게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안쪽에 있는 서클을 잘 안보이죠? 네, 이 색깔을 다시 도 다른 색으로 바꿔볼게요. 그래서 요거는 다 필요 없고요. 요거 하나를 만들어서 이쪽으로 복사를 해오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도 살짝 떨어뜨려 놓고 자, 익스트루드 명령을 적용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amount를 바깥쪽으로 적절하게 주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F4를 눌러서 적절하게 여기 모서리에다가 또 필러값을 처리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챔퍼를 주면 됩니다. 바로 그렇죠? 그래서 챔퍼를 적용을 해주고요. 여기도 인셋 체크 네, 이렇게 여기도 보면은 스무드 엔타이어 오브젝트가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팻까지 올려줘서 여기를 부드럽게 처리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에듀터블 폴리에 있는 스무딩 그룹으로 해도 되고 여기 자체에서 100으로 처리를 해서 이렇게 부드럽게 바꿔주는 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해주면 해주면 돼요. 자, 그리고 얘를 이쪽으로 복사를 해서 그렇죠? 그리고 가운데에 있는 요거 서클을 좀 작게 처리를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약간 처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익스트루드 탑에서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익스트루드를 줍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물론 쇠나 막대기가 이렇게 박혀있는 상태가 될 건데 이런 거는 합집합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이대로 놔도 될 것 같습니다. 굳이 구멍까지는 밟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보이는 각도에서는 안 보이니까 이대로 그냥 처리하시고요. 요거 세 개를 이렇게 다 잡아주고 앞쪽으로 복사를 해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 카피 네 자 됐고 자 그러면은 얘랑 얘랑 이제 하나의 그 물체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얘를 선택한 다음에 또 다시 폴리로 컨버트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어테치 여기도 어테치 요렇게 요거 하나 얘도 마찬가지로 얘를 또 잡아주고 마우스 오른쪽 폴리로 컨버트 그 다음에 어테치 요 막대기 그 다음에 바퀴 이렇게 그래서 얘가 하나 여기도 하나가 되는 거죠. 그쵸? 네 그럼 얘가 나중에 이렇게 뭐 애니베이션 만들면 뭐 이런 식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 완성이 됐고 그 다음에 여기 사이렌과 십자가만 넣어주면 되겠네요. 여기도 같은 방법으로 익스트루드를 줍니다. 반대가 돼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얹어놓으면 돼요. 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가운데로 와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자 이거를 질문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정확하게 여기 센터로 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고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 위쪽에 보면 얼라인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거를 활용하면 됩니다. 먼저 물체가 움직이고자 하는 물체를 먼저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얼라인을 눌러서 상대편의 물체를 클릭을 합니다. 그럼 제가 선택되는 오브젝트의 센터와 그 다음에 타겟으로 삼은 오브젝트의 센터를 체크를 하고 Y축으로 내려와라. 그래서 Y포지션만 체크를 하는거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OK를 하면 정확하게 센터로 옵니다. 여기도 정확하게 센터로 맞추고 싶으면요. 얘도 Y축으로 이렇게 옮겨서 센터를 맞춰주면 되거든요. 근데 이 물체가 가지고 있는 축이 아래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먼저 축을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Hierarchy에 가보면 EFFECT PIVOT이 ONLY가 있어요. 이걸 눌러주고 센터2 오브젝트 이걸 눌러주면 오브젝트의 센터로 얘가 축이 바뀌게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선택을 하고 센터2 오브젝트 이렇게 그리고 얘를 꺼주세요. 그럼 축이 가운데로 와있죠. 이 상태에서 작업을 하시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축이 여기에 와있어요. 가능하면 모든 물체의 축을 센터로 해주는게 좋아요. 그러면 얘도 선택을 하고 EFFECT PIVOT ONLY SENT TO 오브젝트 이런식으로 그렇죠. 근데 축을 보면 Z축이 지금 옆을 보고 있고 Y축이 위로 향하고 있는데 Z축을 위로 하고 싶으면 여기 트랜스폼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Z축이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트랜스폼을 눌러주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거를 꺼주고요. 다시 이제 TOP 뷰 로 와서 얼라인의 기능을 사용하는 거죠. 이렇게 뭔가 조금 움직였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얼라인 눌러주고 클릭 이렇게 그러면 정확하게 TOP에서 봤을 때 다 센터에 맞춰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요거 십자가는 그냥 익스트루드 명령을 주고 아까처럼 또 챔퍼를 주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럼 얘를 이쪽으로 꺼내서 자 또 똑같이 익스트루드를 줍니다. 자 바깥쪽으로 이렇게 주고요. 그 다음에 또 챔퍼를 적용 자 인셋 체크 적절하게 어마운트 처리 됐죠? 네 그리고 여기도 트레이드롤드를 올려줍니다. 자 그리고 폴리로 바로 그냥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여기서 콜랩스 올 했었잖아요. 그거를 여기서 폴리로 체인지 하는 거랑 같아요. 반대편 이전에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카피를 해서 이렇게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완성이 된거죠. 자 Alt-Q 눌러서 이렇게 없었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맵핑을 해줘야 되는데 어 자 여기 나무에 재질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실제 나무제질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lt-Q 를 눌러서 지금 숨겨놨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재질창을 꺼내주고요. 자 여기 머트릴 에디터가 있는데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우리는 이 컴팩트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다시 두 번째 슬롯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베이스 컬러에 있는 여기 넌을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해서 비트맵 그리고 나무제질을 가져옵니다. 자 얘를 가져올게요. 좀 어두운데 다시 가져오려면 여기를 다시 클릭을 해서 다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Assign 미리 보기 체크 이런 식으로 다 같이 선택됐죠? 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얘만 잡아서 해줍니다. 얘 하나만 잡고 Assign을 눌러줍니다. 근데 나무에 재질이 안나오죠? 지금 여기 뷰 이미지를 눌러보면 이런 나무에 재질이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표시가 안되요. 왜 그러냐면 맵핑코드 좌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물체를 선택을 한 상태에서 이 Modifier 리스트 에서 UVW 맵을 줘야지 맵이 보이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현재 맵핑 타입이 플래너로 돼있는데 이거를 이 형태에 맞게 선택을 해주고 얘는 박스 형태 니까 박스를 체크한 상태에서 F4 를 끌게요. 그리고 나서 여기 랜스 와 그 다음에 위드를 활용해서 맵핑의 사이즈를 텍스처의 사이즈를 제어를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각도까지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Alignment 같은 거를 활용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직접 Gizmo를 눌러서 이렇게 회전을 해주면 됩니다. 원하는 각도로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여기도 이렇게 늘려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기는 맵이 상당히 커 보이는데 이렇게 좁혀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최소한 이런 느낌으로 자 요것도 이제 처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도 이제 맵을 적용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자꾸 얘가 선택이 되면은 기준부가 표시가 돼서 불편하잖아요. 요런 거는 다시 오른쪽 버튼 눌러서 Collapse All로 합쳐주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나머지 요 바퀴 같은 경우도 맵을 또 입혀주면 되죠. 그래서 또 비트맵 이번에 좀 어두운 걸로 줘볼게요. 그래서 Assign 미리 보기 여기도 마찬가지로 UVW를 줍니다. 네 이렇게 그렇죠? 여기도 실린더 죠? 실린더리컬로 주고 여기 캡 또 쓰여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타일을 줘도 되고 여기서 조절을 해도 되는데 여기서는 그냥 타일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돼요. 실시간으로 보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해당사항이 없네요. 그렇죠? 그냥 일로 가면 되겠네요. 자 여기도 방향성을 좀 잡기 위해서 요 기즈모를 활성화한 다음에 이렇게 회전을 해주면 돼요. 물체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맵이 돌아가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요거를 마무리를 지으면 되고요. 그리고 요거는 그대로 카피를 해도 되는데 새로운 걸 잠깐 또 하나 보여줄게요. 잠깐만요. 자 요게다가 똑같이 요거를 눌러주고요. 또 마찬가지로 UVW 맵을 적용을 합니다. 그러면 앞에서 만들어 놓은 요 좌표 값을 그대로 여기다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그럼 여기 밑에 옵션에 보면은 acquire 라는 명령이 있어요. acquire는 얘가 만들어 놓은 이 맵핑 좌표를 빌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acquire를 눌러주고 다시 한번 얘를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맵핑하고 그 다음에 UVW 맵을 준 다음에 acquire를 눌러서 얘를 찍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대적으로 가져올 거기 때문에 그냥 OK 하시면 됩니다. 어 잠깐만요. 다시 한번 absolute 로 불러 볼게요. 네. 그럼 여기는 cap 거의 상대적으로 불러오는 거나 절대적으로 불러오는 거나 결과는 거의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럼 이렇게 하면 똑같은 좌표로 얘가 불러와 지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도 계속해서 같은 맵으로 그냥 다 처리할게요. 여기도 UVW 맵 그리고 사이즈도 적절하게 타일을 올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요거 복사해서 그대로 해도 되는데 연습삼아 계속해서 눌러볼게요. 또 여기도 UVW 맵 여기도 E 이런 식으로 여기는 여기는 측면은 잘 안보이니까 그냥 이렇게 플래너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도 챔퍼가 안 들어갔네요. 그럼 여기도 챔퍼를 똑같이 적용을 해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같은 재질로 넣어주고 다시 UVW 맵 흰색 실린더 형태 캡 파일 그리고 나서 폴리로 컨버트 여기도 다 이렇게 다 잡아서 그냥 폴리로 컨버트 해주면 다 해결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방금 만들어놓은 검정색은 아까 그 서클때문에 얘가 서클을 폴리로 바꾸면 이렇게 면이로 바뀌게 됩니다. 요거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자 그래서 렌더링을 여기를 눌러서 확인을 해봅니다. 여기는 지금 라이트가 들어가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모서리에 하이라이트의 느낌이 살아나지 않는데 하이라이트 느낌을 주고 싶으면 요게 Go to 페어런치 이게 상위 메뉴로 올라가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올려주면 하이라이트가 매치게 되죠. 이런 식으로 적절하게 얘를 더블클릭을 하면 이렇게 보여요. 더 크게 조금씩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0.5 정도 0.4 네 여기도 0.4 정도 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렌더링을 하게 되면 하이라이트가 매치게 되는 거죠. 여기에다가 조명 같은 거를 설치하고 작업을 하면 그림자까지 나오면 리얼하게 나오겠죠. 지금까지 이렇게 세 가지의 방법으로 이 장난감을 만드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다음에도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나머지 이런 자동차를 한번 또 만들어 보고 조금 더 나아가서 다양한 둥그런 형태의 이런 것들 라든지 이런 것들 또는 고래 그렇죠. 이런 유기체 형태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좀 긴 시간이었는데 잘 따라왔는지 궁금하네요. 아무튼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에도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